여러분 저작권문제로 꺼졌나봐요 죄송해요 다른 저작물에 나오면 안 된다고 하네요 몰랐어요 어쩌지 그럼 펜타곤 노래를 틀어도 인스타그램 회사에서는 그... 뭐지?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어떡하지? 저희 스태프분께 여쭤볼게요 무슨 노래를 들어야 하죠? 크리스마스인데 캐롤도 못 듣는 건가요? 펜타곤도 안 된대요 그럼 어떡해요? 미공개 자작궁 이어야 하나요? 정보로부터 미안해 항상 못 듣는 게 안 되룜 안 되룜 벨타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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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문제 해결 방법을 찾고 있으니까 I'm sorry, Universe, Around the World This was the problem of the song copyright Maybe, so I'm looking for I'm looking for the solution I made the solution I made the solution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죄송해요. 방법은 못 찾았고요. 여러분 그냥 음악 없이 할게요. 아주 음악 없이 하면 되게 민망한데. 형구 사운드 클라우드에 올린 노래는 안 되는 거야? 물론 이제 저작권 등록이 돼 있지는 않지만, 아 저작권 등록? 아 안 돼 있는 곡이 몇 개 있고 안 돼 있는 곡이 몇 개 있지만 제가 전 줄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어렵네요. 근데 또 이제 뭐지? 이제 20분 뒤에 여러분. 여러분의 공지 나갔던 대로 또 산타 할아버지가 찾아와 주실 거라서 저는 그 전에 갈 거예요. 형구 키보드 소리 완전 ASMR. A S M R 후이 오빠가 우는 영상 언제 올려주실 거예요? 아 까먹었다. 한번 확인해볼게요. 샴페인 추천해주라. 샴페인은 제가 잘 몰라요. 저는 샴페인을 안 마셔요 잘. 뭐해 샹동? neten 3 형구 타자 치는 소리 너무 좋다. 그럼 이제 타자로 한번. 15 뭘로 쓸까요? 아, 오타났다 우리 유니버스 여러분 크리스마스 행복하게 보내고 있나요? 언제나 사랑합니다 라고 적었는데 언제나 살아 압니다 라고 어쩜 키보드 소리도 감미롭니 피씨방 온 거 같아 두두두두 다 잤어요 내 마음은 다 전해졌어 옷 하나도 신경 안 쓰인다 안 받지 않아요 아이돌 라이브에서 받은 주디 잠옷 입은 사진 올려주면 안 되나요? 그거 안 돼요 근데 잘 입고 있습니다 키보드 소리 너무 힐링해요 지금 유큐브 댓글 읽고 읽는 거야? 유큐브랑 인스타랑 같이 읽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45분에 인사할게요 저 수시로 쓴 대학 불합격 떠서 우울 버스였는데 위로 타고 모두 해주세요 저는 항상 위로 타고 모두 해요 괜찮아요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 때문에 뭔가 너무 많은 게 변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큰일 같은데 당연히 이제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멀리 봤을 때는 그렇게 큰일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잘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응원하니까 항상 전화위복으로 만들면 되죠 목이 왜 이렇게 춥지? 다시 라이브 끝나면 뭐 할 거예요? 작업해야죠 다시 Do you miss Jin Ho? A little bit Please say maha guitar Maha guitar Kino, you're so cool Can you be my little brother? Excuse me Harder you? With movie With movie Coffee or hot chocolate Now hot chocolate Pick one Matcha or mint chocolate Matcha? What is matcha? Matcha? 아직 입시 안 끝났는데 맨날 펜타곤 생각하면서 힘내고 있어요 펜타곤도 힘났으면 좋겠다 펜타곤은 힘나고 있어요 이제 유니버스만 힘나면 될 차례입니다 Matcha is green tea Green tea or green tea or mint chocolate? Green tea Pineapple on pizza Pineapple on pizza? Hmm Not that bad Not that bad Not that good Hi, thank you for saving my 2020 Green tea or green tea or green tea Me too What is the color you like the most? Purple Violet Green Green Wine Green tea or green tea? 그리고... 그래서... 킨노 오빠는 아직도 일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의 다음 장례가 필요해요 우리의 다음 장례입니다 그래서... 근데 너무 힘든 일은 없네요 스테이 세이프 오케이 베스킨라빈스의 블랙 소르베 완전 맛있어요 꼭 먹어봐요 오빠 그림 그릴 때 오일 파스텔 써요 느낌 너무 부드러워 저는 써봤죠 써봤는데 어렵더라고요 저는 크레파스, 색연필 이런 거 잘 못 쓰는 것 같아요 파스텔 이런 거 저는 붓 말고 괜찮은 게 없더라고요 제 손이 형구야 1월 1일에 듣는 노래 제목대로 1년 흘러간다는 말이 있는데 1월 1일에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 당연한 걸 물어보시네요 불꽃 들으셔야죠 2021년 불꽃입니다 여러분 롬브로달로 지속력 어때? 플레르드포가 지속력은 더 좋아요 아니네 롬브로달로가 더 좋습니다 아니네 플레르드포가 더 좋습니다 오빠 정말 팬들을 사랑하니? 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후의 오리지널 신혼 오빠 쉬어가면서 일해요 과로 절대 안 돼 약속 끝날 때 블루우키스 어때요? 기대버스 어... 해드릴게요 근데 제가 또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미리 해드릴게요 또 끝나기 전화해볼게요 오빠 난 반 1등하고 전교 9등했는데 혼나서 우울버스 못해요 왜? 왜? 너무 잘했는데 왜 혼났을까요? 부모님이 아니시라면 제가 좀 혼내드릴 수도 있는데 인스타 댓글 영어로 달아보려다가 영어 못한 버스라 유튜브로 날라왔어요 이게 근데 아마 그... 모르겠어요 그냥 제 추측인데 영어라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그 서버를 어디서 접속을 했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어쨌든 인스타그램 지사가 미국에 있으니까 지사가 미국에 있으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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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3개 질문 마지막 3개 질문 마지막 3개 질문 달아보서 그러고 보니까 소원을 안 빌었네요 지금 빌게요 대신 얘기해 주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소원은 얘기하면 된대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 빌게요 여러분도 혹시 아직 안 빈 사람이 있으면은 지금 빌어요 Universe, can you make a wish with me for Christmas? No. Ready, set, go. Ready, set, go. Ready, set, go. I'm done. What did you wish? It's secret. Okay. Two questions left.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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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ght, seven, three. You can stay in one ear. 어느 어느 일을 원하는가? I don't know. I think... I don't want to go back to the past. Maybe... 아... 음... I prefer... I prefer... my future than... the past. So... I don't want to stay. Okay. I have to go. Time is over. And... 음... Thanks for coming, everybody. Uh... I wish you had a very happy Merry Christmas... today. And... After... 8 minutes... Uh... Santa... Santa Claus is coming to Universe. So... Uh... Please be safe. Be happy. I always love you, Universe. Thanks for being Universe to me. 음... Good night. Bye bye. Yeah. I'm going to go, everyone. I hope it was a happy Christmas. I hope... Santa's father gave me a good song to me. I hope... I hope... I'll go. I love you. I really love you. Thank you.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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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